재밌어! 그만. 힐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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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수로잡고 매달려 수로잡고 매달려 수로잡고 매달려 몸 다리 잡고 몸 다리 잡고 진행하는데 중간에 미끄러워 조심해 평범시 쪽으로 손도 붙였어 여기 여기 이쪽 깊으니까 중간에 돌 박고 오른쪽으로 돌 박고 가야돼 여기 뭐 이 돌 빈고 이렇게 올라와 네 돌 막 넘는 거는 좀 힘들긴 했는데 사실은 진짜 서로서로 이렇게 손잡아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끌어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러는 이 여섯 시설 저희가 그러면서 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희 부족이 더 끈끈해질 수 있는 더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오는 내내 인디알라 존스 영화 속에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고 영화 속에 영장면들 헛고 지나간 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요정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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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슨 부족이 있는데 이렇게 꼭꼭 숨어지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 Alright 아.. 아.. 아, 더 아, 더 아, 더 아 아침에 돌탑을 괜히 쌌네 가위들이 미끄러지면 바위에 막 피울 것 같은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데 이제 그 깊이를 보겠어요 이거를 이제 요구만 놓으면은 아니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는 건 없대요 아니 솔직히 이쯤 되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냥 갈 글도 없어 이제 언제부터야 다 왔을까 맨날 가와야 돼 맨날 나는 어디 가면서 더 힘 빠지기 전에 빨리 가자 네, 가시죠. 가시죠. 드디어 보이는 사람의 흔적 이제야 말로